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제27회 하만수박 온라인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일상 속 하만수박 컬러를 찾아 챌린지를 하시면 됩니다 일상 속에서 레드, 그레인, 블랙을 찾아 찾아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저희 대전의 오종동 시장에서 저는 수박을 샀습니다 오종동 시장에서 산 수박이 정말 맛있게 보입니다 수박을 대표하는 3가지 색인 그린, 레드, 블랙을 일상에서 찾았습니다 레드는 봄을 대표하는 철축꽃을 찍었습니다 빨간색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린은 텃밭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찍었습니다 잘 자라라는 마음을 덧붙였습니다 검정은 비를 막아주는 우산입니다 수박을 잘라서 먹방을 찍어 보았습니다 수박이 정말 맛있게 익었습니다 명관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치님들도 같이 참여해 보십시오 추워 혹시...